Quark Express는 지도를 그릴 때 엄청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어요. 그럼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간격, 여기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. 색을 바꿔주는 방법은 이렇게 노란색, 이렇게 흰색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도 간격에서 여기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보이게 하려면 하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에서 밝게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밝게 하기로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선택해서 밝게 하기를 눌러줍니다. 그럼 어떻습니까? 이렇게 지도에 있는 도로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